한의 연예인 한의 연예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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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한 커피 전문점에 와있어요. 저희가 여기 왜 왔냐면 승찬씨가 진행하시죠 오늘 저희가 이렇게 딱 배우면 한체리 씨의 영웅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. 한체리 씨가 프랑스로 무학을 바친다고 서로 잘 안져도 못하고 모르지만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음악을 들이기 위해서 이럴저럴 말할 것 같은데 이제 영웅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뭘로 해야 될까요? 그거를 좀 악해야죠. 아 붙여봐야지 붙여봐야죠. 유명한 거. 여기에 뜨는 거. 더블 메이크업. 유하우스에서 넌 더블 메이크업. 별장 뜯을까. 넌 더블 메이크업. 아이유 좋아하는데? 아이유 이번에 신곡은 잘 모르죠. 내 손톰새로 빛을. 제리. 아이유. 슬프. 가. 아이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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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하. 아이유. 한체리. 한체리. 우리 도가는 거야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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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gencies. sides. 아이유. 한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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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inz difer. 아이윤음. 유명하고. 너는? 계속 딸려가서 체리체리 맥시덕 키스 체리 아이씨 왜 이렇게 이상한 거 그러지? 체리야 아이체리야 까지마다 제발 체리야 아이체리야 죽지마죽 미루구 미루다 유학은 없어 핵핵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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핵 그 이상한게도 없어 아이체리야 아이체리야 우체리야 우체리야 우체벨이야 으록수록아 손바네 말 못해요 왜냐면 울어를 못해요 아이체리야 아, 체리, 냄새가, 냄새가 오, 체리, 음, 음 오, 체리, 음 체리를 처음 본 그 순간 난 움직일 수가 없었지 위험 있는 체리의 모습 난 넋을 잃고야 말았지 체리의 아름다운 그 목소리가 날 사로잡았지 또다 또다 바람이 되어 너의 어깨에 한 체리 유학까지 시차 내 곱 시간이지 그저 우린 그녈 믿지 잘해 내 거라고 믿지 보내긴 쉽지 않지 아쉬움이 가득하지 한 체리 잊지 않지 잊을 수 있을 리가 없지 우리 바람이 왔고 체리 잘 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한 체리씨 유학생활 정말 몽졸이 잘하시고 유학생활 동안 성공적인 유학 되시는 바랍니다 한 체리씨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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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